2018학년도 수능 15 볼건데 가정책이 초래한 결과 어머 선생님이 강조했던 인거관계네요. 인거관계 결과 보자고요. 자 이 건물은 옛 이국 수리조합사무술로서 일제에 의한 수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라고 하는데 포인트 나오네요. 일제는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 조선에서 개강, 품종개량, 대규모 수리조합 창설을 추진하는 칼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겠어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조선에서 쌀을 증식해가지고 가져가겠다는 산미증식계획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산미증식계획.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일본이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우리는 쌀이 부족해졌고 식량 사정이 악화되었던 우리 만주산 잡곡을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슬픈 현실. 산미증식계획 결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는데 메가타가 파견되었던 이유는 제1차 한일협약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규정한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회사령이 실시되었습니다. 허가제 1910년대임을 알 수가 있고요. 6의전을 체배한 시전 상인의 독점 판매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시내 통공 조선 정조대일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의 식량 사정 악화로 다량의 만주산 잡곡이 수입되었다. 정답은 4번 주시면 되고요.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함경도 등지에서 방공령이 선포되었다는데 방공령이 우리가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 때문이었잖아요. 맞죠?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4번 줄 수 있겠네요. 맞죠? 정답은 5번 줄 수 있겠다. 5번 줄 수 있겠습니까? 5번 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